세상의 악기들은 탐나에 잡아다 막아놨단 말이야 비밀인 내가 진동산이야 연세에 따르면 멸망을 망아줄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난거죠 정영규야 그 여자 노렸어 공신 누구야? 지킬겁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나뭇이라는데 왜 나를 쫓아다니냐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? 오랜만이야 지킬겁니다 오래간만이네 나의 감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면 끊어지지 않는 전생의 업이야 기억해낼게 당신 기다리는 약속 나의 감자가 나의 감자